그룹 방탄소년단 RM이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를 선보인다. RM은 2일 오후 2시 인디고의 전곡을 발표한다. 인디고는 지난 2018년 10월 공개된 믹스테이프 모노. 이후 약 4년 만에 RM의 개인 작품으로 RM은 이번 솔로 앨범의 솔직한 생각과 고민, 여러 단상을 담았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앨범은 물론이고 개인 작품을 통해서도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꾸밈없이 전해온 RM은 그간 달라진 성향,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 모노. 전반에 깔렸던 흑백 분위기와 대비되는 색감인 인디고를 선택해 앨범 곳곳에 입혔다. RM은 색감 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앞서 RM의 SNS를 통해 공개된 인디고, 포토에는 청바지와 데님 셔츠를 입은 RM을 중심으로 옆에 놓인 의자에 청바지가 쌓여있고 벽에는 RM이 평소 존경하는 고윤형근 화백의 작품 청색이 걸렸다. 음악과 미술을 잇는 앨범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앨범 제목인 인디고가 있는 그대로 표현됐다. RM은 인디고의 전곡 작사, 작곡부터 앨범의 콘셉트 및 디자인, 구성, 뮤직비디오 기획에 이르기까지 앨범 작업 전반을 이끌었다. 여기에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뮤지션들과의 호흡과 더불어 음악과 미술의 연결이라는 경계를 초월한 협업을 성사시켰다. 인디고에는 치열하고도 찬란한 RM의 삶과 사유의 흔적이 녹아있는 열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들꽃놀이를 비롯해 이은 스틸 라이프, 올데이 건망진, 클로저 체인지 파트 2, 롤리 패스틱 넘버 2 등이다. RM은 닥스림 피독, 혼네, 이현, 은희영 등 실력파 프로듀서와 손잡고 앨범을 완성했다. 또한 열곡 중 8곡에는 체리필터 조유진, 에리카 바도, 앤더슨 택, 에픽하이의 타블로,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영국 싱어송라이터 마을이야, R&B 힙합 뮤지션 폴 블랑코, 싱어송라이터 콜드, 싱어송라이터 박지윤 등 화려한 피처링진이 참여해 곡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한편 RM은 인디고를 발매하고 소규모 공연, TVM 예능 프로그램, 알스린잡 MC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RM은 멜론 스테이션 내하이브 전용 프로그램 하이버 레벌즈에 출연해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게 된 소감과 소소한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한다. 해당 스테이션은 온오프라인 신보 조명 서비스 멜론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2일 오후 2시 1화, 4일 오후 6시 2화가 공개된다. 1 ppm 2 ppm 5 ppm